그 다음 소식은 애플워치 관련 소식이에요 최근에? 지난주였을 거예요 지난주에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심전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식약처에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삼성은 이미 한 달쯤 전에 받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게 열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식약처에서 이거를 연 지가 올해 초에 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열자마자 삼성이 먼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고 애플도 이번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아마 다음 워치OS 업데이트에서부터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애플워치 케이지를 심전도를 근데 심전도 기능은 시리즈4 이후부터 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이거 올려놓고 시리즈3 재구매 각인가요? 근데 시리즈3는 저 심전도 지원 안 합니다 시리즈4부터예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리즈4부터고요 만약에 지금 워치를 구하실 거면 당연히 시리즈5를 최소한 사셔야 심전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 업데이트 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이미 저희가 제 시리즈5가 한국에서 산 건데 이미 심전도를 써본 적이 있으면 지금도 심전도를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쓸 수 있어요 심전도 앱이 있어요 지금 워치에 그러니까 이게 먼저 쓴 경우가 있다면 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옛날에도 얘기하긴 했는데 우리 나이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좀 높으시면 심전도가 되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아직 그래도 좀 그리고 아마 진단받지 않아서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걸로 그냥 내가 잡아낼 수 있으면 좋은 건데 만약에 이걸로 해서 잡아낼 수 있으면 좋은 건데 딱 부정맥 타이밍에 이걸로 찝어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부정맥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이걸로 찾아내라는 용도는 아니고 이미 있는 분들이 평소에 한 번씩 되는 용도로는 굉장히 유용할 거고 나이에 관계없이 근데 의심이 되는 분들은 이걸 워치를 살 게 아니라 의사랑 상담을 받아서 24시간 검사가 있어요 그걸 받으셔야지 이거 사가지고 매일 그냥 짬짬이 검사했을 때 정상으로 나온다고 내가 부정맥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연치 않게 먼저 조기에 발견을 할 수는 있죠 그거를 가기 전에 의사나 그러니까 이거의 의의는 그거죠 알람이죠 알람 그러니까 원래 몰랐을 사람한테 알려줄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거고 당연히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진단을 받으러 병원을 가야 되는 거고 반드시 이제 마지막 단계는 병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의 자체를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좀 약간 오버하입이 된 느낌이 좀 있어요 제 생각엔 좀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다들 심전도에 목숨 거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부모님 이거 워치 어머니는 이제 사드렸고 아버지는 이제 심전도 뚫리면 사드릴 예정인데 그 용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굉장히 목숨 걸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닥터 물러님같이 그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좀 다 같이 그런 느낌이라 그런 뭐 그리고 된다고 안 좋을 거 없으니까 사실 삼성 페이나 애플 페이 같은 기능도 뭐 실제로 해놓고 귀찮다고 안 쓸 수 있지만 우리 엄마 모두가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뭐 그렇긴 하죠 твоous 알수 아쉬운 알수 그 의문은 그 의문은 아쉬운 예 알수 Lav 야